왜 그렇게 좋아? 오우야 오우야 오우 오우 야 얼마나 많아 눈이 빨개졌어 눈치 어떻게 그럴까? 오지 오지 할머니한테 한나도 안 지네 응? 할머니한테 한나도 안져? 응 그래 할머니도 힘들었는데 너도 힘들지 ㅎㅎㅎㅎ 흠 으아악 흠 으아악 왜 있어? 으아악 왜 있어? 왜 있어? 응 왜 있어? 야구 rap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아멘 아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